브레이크다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오늘 작품은요 퀸 오브 킹스 32카운트 퍼월 작품이고요 3번의 택이 있습니다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자 섹션 1 가겠습니다 오른발 왼쪽으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하면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왼발 히치 카운트 가겠습니다 섹션 2 가겠습니다 왼발 백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백 셔플 셔플 스텝 오른발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왼발 스템프 오른발 투게더 5번 사이드 파 2번 카운트 가겠습니다 예술 ti 이 Queens 왼쪽 다고나될 determined 아니면 혹시 비indo 스텝, 로우 스텝, 오른쪽, 오른발, 다이아몬, 워크, 워크, 오른발, 호드락, 호드락, 리커버, 코스터, 힐터치, 3번 카운트,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앤, 에이드. 자, 섹션 4 갑니다. 오른발, 내려놓으시고, 왼발, 호드락, 리커버 하시고, 왼쪽, 1분의 1턴으로 셔플, 셔플 스텝, 오른발, 1분의 1턴,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발, 퀵, 볼, 사이드, 퀵, 볼, 사이드,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한번 가실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시 방향에서 지금 정면에서 데모는 시작했습니다. 2월이 끝나면 6시 방향에서 4번까지 하시고, 퀵 한번 하시면 되고요. 5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4번까지 끝나면 9시 방향에서 퀵 한번 하시면 되고요. 7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3시 방향에서 끝나면 퀵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퀵 스텝 설명 자, 오늘도 김순영 라인댄스와 함께 작품 배워보셔서 재미있으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러뷰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